제가 이렇게 스틱을 준비를 해봤어요. 스틱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스틱을 놓고 앞뒤로 스틱을 놓고 공을 한번 쳐보면요. 이렇게 새가 지나갈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 클럽이 이 밑에 있는 스틱과 스틱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 스윗 스팟에 공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을 치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 스틱을 맞게 되면요. 바깥쪽에 가서 공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에 와서 이렇게 핑크색 스틱을 맞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스윙의 궤도가 심하게 아웃, 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을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운 스윙 때 클럽이 아웃, 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핑크색 스틱을 때리고요. 그리고 이 클럽의 바깥쪽에 가서 공이 맞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심하게 아웃, 인으로 치려고 한 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 인으로 치면 이렇게 바깥에 가서 공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스윙의 궤도가 아웃, 인으로 들어와서 핑크색 스틱을 치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냐가 또 궁금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웃, 인으로 들어오는 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깨를 써서 다운 스윙을 이렇게 심하게 몸이 열리면서 들어오면 너무 심하게 어깨가 열리면요. 팔이 진행하는 길이 이렇게 아웃, 인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어깨가 열려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체를 자꾸 흔들면 똑같이 이렇게 아웃, 인으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깨가 먼저 다운 스윙 시작돼 회전을 만들어내면요. 이런 식으로 아웃, 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은요. 어깨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깨는요. 회전을 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어깨로 돌릴 때보다요. 회전하는 타이밍이 늦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전하는 타이밍이 더 빨리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엎어친다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먼저 돌면 결국엔 엎어치면서 아웃, 인의 스윙을 만들어서 토 쪽의 공이 맞으면 거리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엎어치시는 분들은요. 조금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서요. 연습 방법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멈춰놓고 다운 스윙을 하체로 먼저 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클럽이 여기서요. 이렇게 가파르게 안 들어오고요.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뒤로 쳐지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체가 먼저 회전을 리드해서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엎어치는 아웃, 인의 스윙의 계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